우리 예보니의 아름다운 모습 예보나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예보니 그리고 가장 멋진 지연이 우리 홍성은 집사님 오늘 몇 개 다 찍었어요 지금도 찍고 싶습니다 이쪽은 대결 번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쪽으로 대결이요 엄마 닮아서 성화 예뻐 번호표 줬어? 아니 안되니 주여지 키가 크시지 여기 있지마 여기 있지마 여기 여기 있지마 여기 여보 엄마 예보